마이쿨입니다 제가 오늘 한 번 대마법사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벌어야돼 돈 벌어야돼 트리는 관심 없어 이 자시가 이 자시가 이 자시가 어? 역시 일 렙 최강 캐릭 트리 townl 오오오오오오오 일 렙 최강 갱플 답군 흐와아 흐와아 안녕히 자식아 흐흐흐흐흐흐흐 아유 저거 한번 집에 보내야겠네 야 너도 나랑 취향이 비슷하다 400원짜리 사셨네요 자 원래는 돈 버는 데 쓰는데 저는 이번에는 갱프를 아니야 트린을 괴롭히는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흐흐흐흐 큐 배우니까 좋니? 큐 배우니까 좋니? 오케이 뿌앙! 아! 크리 안터짐 너 크리 터지면 죽는다 그러다 뼈꼬리 다 떨리는구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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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뚜라! 그치! 요호호 허이! 아이고 어 왜 마나가 오심 아니야? 귤이 왜 65야? 아니 귤 만화가 65로 늘었어 이거 언제 너프된거야? 이런 아 귤 비싸짐 망할 귤이 비싸졌다 아이고 이거 우리 나라 물가가 쓰레기 같구만 지금부터 돈을 벌겠습니다 꾸준히 벌겠어 로또 따윈 바라지 않겠어요 방금 제가 죽은 요 로또를 바래서 그래 갱... 아이고 저걸 왜 먹었냐 자 갱플랭크가 키를 먹어가지고 돈을 벌려면 안돼 꾸준히 이렇게 열심히 노동을 해서 벌어야지 자 여러분께 제가 로또가 아닌 노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지 노동 자 봐 33원 스택이 쌓였다 노동의 대가 자 노동의 대가가 쌓이고 있다 노동의 대가 어이 오지마 반방에 8원씩 더 봅니다 난 부자야 난 부자라고 난 부자라고 이 자식아 안녕 이 안에 사람 있는데 뭐지 친구왔나? 왜이래 갑자기 왜 그렇게 당당하게 싸우냐 갑자기 오우 8원 꼬꼬댁 걸지마라 꼬꼬댁 꼬꼬댁 걸지마라 난 돈버는데 쓸꺼다 그는 니같은 놈한테 안쓴다 메테우 스트라이크 장전 완료 오케이 메테우 스트라이크를 한번 갈겨주자 자, 바텀 라인에다가 메테오 괄길 준비 완료됐습니다. 빵! 자, 메테오로 한 번, 안 돼. 기다리자. 야, 내가 마나가 많아서 그러거든요. 한 대 좀 맞으세요. 일, 땡. 쟤가 마나가 좀만 싸웁니다. 뼛꼬리 다 떨리는구만. 마나가 많다고요. 돈. 돈. 됐어, 110은. 약탈한 골드. 옳지. 어, 궁이다. 나. 뭐 할라고. 안녕. 메테오 스트라이크. 아아. 까비. 이야. 여러분 보셨습니까. 메테오 스트라이크에 겁을 먹은 트페가 카드질 하다가 도망을 갔어요. 이놈. 이놈. 돈. 저런 똥망창이들을 보았나. 우디 갱플한테. 어? 딴 사람도 아니고 갱플한테 저런 짓을. 자, 유채화랑 전매를 다 뺐어. 둘 다 뺐어, 둘 다. 오케이. 돈 좀 벌자, 얘야. 나 건들지 마라. 돈 벌어야 되니까. 불편! 아이고, 때리면 안 되는데. 넌 피새끼 같은 놈이야. 호샤! 띵. 띵. 팡! 후야! 흑빠! 자, 협상으로 162골드를 벌었습니다. 자, 돈템으로. 300골드. 1킬! 1킬 채움. 자, 1킬 채웠어. 어, 왜? 왜 크리가 뜨고 난리야. 헛! 헛, 자. 아아.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만화가 부족하네요. 자, 만화가 부족한 마이콜은 집에 가서 좋은걸 사왔다. 아, 그리고. 도망을 가야된다. езète 언니가 도망을 가야된다.. 히야아! 대마법사는 이동속도가 빠르지! 빠세! 빠세야! 흐의야아! 아아! 자, 메테오 스트라이크 장전 완료! 메ά테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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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빠아하하하하하하핳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이게 바로 메테우스 트라이크의 놀라운 위력이다! 그렇지! 메테우스 트라이크 1러시 장전 완료! 됐어! 빠세! 으샤! 아 이런 젠장! 쏴볼래? 쏴볼래? 쏴보자! 쏴봅시다 우리! 쏴봅시다 한 번! 이 자식 궁 안쓰니? 이래봬도 이 갱플랭크는 돈을 많이 번 갱플랭크란 말이야! 나 돈 많이 벌고 있다 이놈아! 알겠니? 자 이렇게 아주 멋진 페이커 궁 쓸라 그래서 막판에 쓴다는 컨트롤 짱짱궁! 하지만 그 궁은 아무나 쓸 수 있는게 아니야 왜 막판까지 개기려고 그러세요? 하나 잡으면 10은 더 준다! 큐로 잡으면 자 메테우스 트라이크 38초! 기다려! 빠밤 쟤 벙개벙개 연결로 트린다면은 벙개벙개 열매를 섭취하려고 하고 있다 안돼! 잡았네 돼 안녕? 설마 감사합니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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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놈 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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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퐈야 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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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헤헤 아 자, 이번에는 뭘 사올까? 일단 한방 응응 역시 메테오로 오! 메테오로 이득을 보려면! 여러분 책 책 책 책을 읽읍시다! 배운 남자가 되어야 합니다. 못 배운 채로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배운 남자가 되세요! 자, 지금부터 배운 갱플랭크가 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운 갱플랭크지만 국이 없어! 메테오를 써줄 수 없어! 아이구 갈래? 우리? 가자! 배운 갱플랭크가 간다! 빠암! 흐아! 흐아! 아니! 어? 너 왜? 안녕?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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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호호호호호호호호호 하하 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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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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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귤 먹자 뼈병! 좋았어 아, 이른 아! 텔쿨! 펑! 텔이 쿨이다! 아! 자 5, 4, 3, 2, 1, 땡! 그부랑 갱풀이 원수지간이라고? 특혜 그부 아니야? 매태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너는 타워를 깨고 싶기 때문에 함부로 스킬을 쓰지 않을 것이야! 아허허허허허허허 어?님 풀네요 어? 붕 쑤셨어! 어이 어이 으악. 파밍요. 돈을 벌겠습니다. 귤 먹고요. 돈 벌자. 으쌰. 이놈이 이 새끼같은 놈들. 흐 파! 흐앗. 돈을 벌자. 돈을 벌자. 메테오 2렙. 아니! 이노오오오옴. 이놈! 이놈! 귤 먹었다! 아직 한 발 남았다. 도망가자. 퇴폐가 궁 써서 올 수도 있으니까. 자, 나는 귤을 잘 먹는 사람이야. 짠짜잔! 짓병! 자, 이제 집에 가서. 귀통을 내가 괜히 올린 것 같애. 자, 우리는 이걸 갑시다. 크... 귤! 자, 이것을 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겁을 줘야 돼. 손에 빨간 불 났습니다. 손에서 빨간 불이 오르나고 있고, 36초 뒤에는 또 한 번의 메테우스 트라이커가 준비가 되어 있어. 가자. 잡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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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4초 뒤에. 자, 20초 뒤에. 메테우 떨어집니다. 바텀 참고하세요. 흥! 12, 10, 10초! 자, 메테우가 10초, 8초, 7초, 6초, 5초, 4초! 이게 누구냐? 어? 트패? 1, 아군이 당했습니다. 잠깐! 가자! 자, 궁 쓰면, 궁 쓰면! 그래, 그래, 그래! 가자! 가자! 궁! 궁쓰어! 없구나! 메테우! 발사! 너 죽을래?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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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퓨얼! 안녕하세요! 궁 끝났네요? 안녕? 궁이 끝나셨네요? 흐어! 좋았어! 이 친구는 왜 나에게 덤비는거지? 고맙다! 안그래도 돈 못 벌고 있는데! 흐어! 자, 돈 못 벌고 있는 갱플랭크를 위하여 앞쪽에 있는 트린다미어가 대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힐! 끝! 불피다! 자, 불피맛 좀 보여줄까? 불피맛 좀 보여줄까? 불피맛 좀 보여줄까? 자, 여러분! 불피맛! 자! 돈은 10원! 실패! 젠장! 얏! 자, 10원씩 더 벌어야돼? 흐어! 너 왜 그러니? 짠! 마술! 짜잔! 데미지가 사라졌어요! 어어! 자, 돈 좀 벌자! 오케이! 빠밤! 좋았어! 난 이속을 올리겠어! 꼬꼬댁! 안녕! 아직 한팔 남았다! 꺼져, 이 자식들아! 어? 웬 블루야? 그러고보니까? 누가 줬지? 어, 이 블루는 어떤 산타클로스가 또 죽어갔니? 뭐 가지고 갔니? 안녕! 아이고! 자, 여러분! 여러분! 메테오 장전 완료! 싸우세요! 쏘드립니다! 멀미 중이란 말이다! 자... 다이브도 좋고 4대4도 좋고 5대5도 좋고 싸우시면은 그냥 한 방 날라드립니다! 빠세! 아이고! 아이고, 개! 아이고, 짜오! 그래? 메테오! 느려져라! 어어! 잘가아! 어, 뭐야! 왜 살았어! 저거 왜 살았어! 안돼! 내 스탱! 잠깐만! 그러면 안되지! 안되지 저러면! 특패가 왜 죽냐! 하아! 왜에에에에에에에! 아니, 죽으라는 진짜 오늘 안죽고! 자, 직! 아, 열받네 트린! 오, 트린! 트린! 멋있다! 그렇지! 아, 역시 트린은 하늘이 보내주신 호구에요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호구에요 고마워라 자! 타워 하나 깨고 집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으차! 박탈 때려주고 으이! 어이, 뭐야! 그렇지! 자, 우리가 얼마나 벌였나 한번 볼까? 돈템으로 얼마나 벌었는지 체크할 시간입니다! 자, 우리의 재테크 능력 꼴이 다 떨리는구만 562골드 530골드 18분동안 천원 벌었습니다! 이 지배인 아, 돈 더 벌고 싶다 가자! 바다로! 한방 쏴드릴까요? 자, 궁혼 원 흐아아아아아악 빠아앙 흐앗 빠아앙 또 어디서 킬이야 이건 또 안녕? 야 이거 아파 왜그래 왜그래요 안녕? 죽을래 말래 안녕! 너 궁없잖아 어, 있네? 에잏 미안! 미안 x2 미안 x4 어? 궁있네? 바텀에서 궁을 쓴게 아니었습니다! 이 자식은 궁이 있었습니다! 이야아 그래서 트린다미어는 삼백 원이에요 인테리어 트린다미어가 삼백 원이 된 것을 기념하면서 앵그리 버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음 이런데가 아니면 언제 보고 가겠나 죽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예 그리고 나면 오른쪽에 있는 go.pe.kr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도 가입을 하면 아주 좋아요 내가 제가 좋습니다 그렇다 좋은 타이밍이었어 됐다 시간을 아주 알뜰하게 썼다 가자 저 메테오 없음 총만 쏴드림 안녕하세요 원빈입니다 한발 남았습니다 그래 어 궁 들어갔다 어 끊겼다 안돼 에잇 니 속울리자 우리 편 써줄라 그랬는데 어 뭐야 감사합니다 이런 자 신짜웅 갑시다 안녕 신짜웅 그렇지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유 이런 데미지 저런 데미지 따윈 뭐 끝났네 승리 하하하하 해가 물이 예